요즘에 다시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라면 최대 몇 개 먹는가? 우리의 또 영원한 의리파 3대장님들도 다 찍으시고 뭐 많은 먹방 분들이 많이 하셨고 푸드 예능을 하는 분들은 그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강호의 오늘 다이어트 포기하나요? 원래 가장 강한 카드부터 꺼내는 거죠 오늘은 우리 노랭이입니다! 오! 팥뿌린의 인자강 우리 노랭이는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잘 없거든요 일단 혹시 몰라서 30개를 준비해봤어요 30개면 15,000칼로리야 15,000이라고 근데 옛날에 수영의 전설 펠프스 선수가 매일 그 정도를 먹었대요 제가 수영선수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살면서 제일 많이 먹어 본 건 몇 개예요? 3개 이상 못 먹겠던데 일반적인 남자가 보통 3개까지는 나도 2개 먹으면 근데 나도 이렇게 각 잡고 먹으면 몇 개 들어갈지 몰라 맛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도 또 유행이라고 하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면은 제가 평소에 좀 자주 먹는 진매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석 줄 중에 한 줄 먼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한 줄에 하자 10개야 제가 오늘 조리 담당입니다 처음엔 바로 두 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개 충분하지 이게 중요한 게 중간에 멈추면 안 돼 한 번에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단 파랑 계란은 없나? 일단 김치랑 단무지는 세팅해가지고 배가 부른 거 같아가지고 계란 같은 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 극한까지 갔을 때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큰 거야 계란 들어가야 좀 부드럽고 맛있어지는데 이건 글렀습니다 마스크 먹으려고 하니 차차 글렀습니다 라채벼슨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싸움이야 싸움 자 바로 들어갑니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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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랭이가 몇 개까지 먹을 거 같습니까? 아 근데 노랭이의 이 기량이라면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어디 버섯? 통지는 너 먹지 않으면 근데 내가 봤단 말이야 우리들의 영원한 의의 3대장 경원형님 있잖아요 어 3대장 중 최약체 그분도 육봉을 먹었습니다 와 여섯 봉지 뭐 여섯 봉지를 먹어서 아 진짜요? 별명이 김육봉입니다 아가리조로 예 그러긴 한데 아니 그 체형에서 그런 와 김육봉으로 이번 설명해주세요 김! 김경원의 육! 육봉은 굉장히 근데 우리 중에 최강체인 노랭이가 육봉? 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십봉은 가야 된다는 건가? 아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하니까 자꾸 부담스럽잖아 내가 십봉 가라 그러면? 아니 뭐해? 나의 논의 십봉 가면은 우리 뭐 콘텐츠 하나 만들어야 돼 이거 혹시 뭐 국물도 다 마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 국물은 부합이 안 됩니다 국물까지 하면 더 힘들죠 다이어트 중이라 국물은 좀 상가하겠습니다 나 줄 수도 다 한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미치지겠다 나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시련이다 얘한테도 와 눈새 죽이네 진짜 내가 지금 육봉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리 담당이라 보니까 침이 좀 들어갈 수 있어 마스크 좀 써줄래요 내가 조리 사고 뜨겁디 다 들어가려나 더 뜨겁디 자 와 이렇게 왜 이렇게 사오니까 얼마나 보여 자 저렇게 멍도하고 우리 또 바로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아 너무 많이 당황했어 자 너무 멋있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을까 대만의 첫 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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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륵 들어간구만 야 너무 맛있다 재밌게 저 생겹끼야 저 저 알재접 배고플 때 먹는 저라면 아 아니 클라스는 스프라도 핥을기 선생님 안 돼 으아 그러지 마 이야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뭐 그러니까 어떤 самых 옛날엔 지금 거의 다Anneяютёт. 지금 한 두 입만에 한 개 닳아놨어요. 면이 하나 줄었어. 너무 뜨거워. 아, 이제 열要 좀 그거네, 문제네. , 들어 들어 보세요. 오우우우우우! лиم이!? 어묵이! 야 이러면 두세 반ции 더 늦ها вдруг겠는데? 두세는 너무 빠르급여! mindfulness его 해줄실래요? 덥대요, 매운맛이랑. 초대식의 맛을 많이 먹지 않고 오우우우아! 아우우우어люс 이렇게 맛있게 먹냐 away. 아우우 investigación! 친구랑 같이 먹으면 평소보다 많이 들어가 잖아. 그런 느낌이야. 와 옆에 또 도미들이 있으니까. 친구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친구가 끓여주고 면도 시켜주고 닭도 닦아주고 황제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먹기만 없대. 으음! 우와! 야 값보다 훨씬 잘 넘어갔다. 확실히 흑입한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꽤 끓였어. 휴식까지인데? 오우. 야 그거 일찍 끓여야겠다. 비상이다. 이건 비상이다. 추가로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야 지금 두 개 먹은 시점에서 도망간 몇, 지금 몇 프로? 30초에? 우와! 아직 별 가뭄이 안 와. 와! 이제부터는 무조건 두 개씩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지? 으음! 와 한 개 반드시 날라가지고. 항상 친구라는 게 늘 곁에 붙어있다고 보니까 그 친구의 대단함이나 그런 거를 먹을 수가 있어. 세상 달리 보인다. 네.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다니. 야 없어! 야 이거! 야 없어! 와 이 상대를 그냥 던지는데. 야 라벨이 좀 놔! 멈추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10분 사이에 세 번을 끓이래. 왜 이렇게 잘 먹는데? 내 친구가 이제 보더라고. 노래는 무섭다. 노래는 맞나? 니 누구? 와 지금 봉! 봉안감 몇 퍼센트? 한 40%! 야 이 기세만 한 8번! 야 근데 끓이는 속도가 못 따라오네. 왜 이렇게 빨리 보일 줄 몰랐지 나는. 확실히 국물을 안 먹으니까 면만 이렇게 먹는 거는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다. 국물 좀 먹어보라고. 국물 좀 먹어보라고. 그래 난 좀 먹자. 생각해보니까 난 먹을 수 있잖아. 네 영상 그럼 저는 이렇게 같이 챙겨서. 제가 하는 거야. Gabby DJ에 관심집.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2개는 보통 이렇게 nac Canada도가라. 아 네 2개는 위에서 안 나온다 간절한 미션. 자 이거 김치 좀 넣어서 두치 라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커스텀 좋아. 이러면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러네. 미친놈다. 바로 수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필 좀 한다이. 야 정말 보이네. 야 이게 라면 두 개? 아 세 개는 돼 보이는데. 아 살짝 살짝 위 건방을 했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다음 출발하겠습니다. 오 맛의 차이가 좀 납니까? 전혀 덜 익었어. 조금 기다리면 돼. 조급한 마음에. 근데 김치를 넣으니까 확실히 김치 맛이 불어나가지고 새로운 라면을 먹는 느낌이야. 그건 다행이야. 근데 실제로 많은 꾸덕이들도 궁금했을 거야. 노랭이가 몇 봉지나 먹을 수 있나. 사실상 노랭이가 또 우리 중에서는 제일 먹대장. 몸무게 28? 99? 오? 와 초고몸무게 95일 찍은 남자. 안 올린 밤은 100. 네. 안 올린 밤에 40. 그의 도전에 모두의 비추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다 먹으면 다섯 개째라고? 불러. 그러네. 무슨 오봉이네. 이게 겉면이야. 오 드간다 드간다. 와. 아 근데 살짝 일자 속도가 줄어든 것 같으니까. 표정이 사부 침재해졌습니다. 아. 이제 즐거움의 식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 40%에서 왜 이렇게 금방 차. 금방 엄청 억울해. 아 갑자기 확 올라오네? 와. 큰일 났다. 와. 하하하하. 쉽지 않다. 하하하하. 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나약한 모습이다. 아 큰일 나약한 모습이다. 40%를 한 번 해둬다. 지금 100%를 2배로 들었어. 그냥 40% 낸. 와. 아 큰일 났다. 물리적인 그. 그 포만감은 어쩔 수가 없네. 음. 아 근데 내가 다섯 개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진짜 도전이야.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지금 뒷목에 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밀라지. 하하하하. 힘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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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보게도 돼요. 아 그렇지 이건 시꼬문 콘텐츠가 아니게 되는데. 어 언제든지 그냥 너의 그. 실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본인의 관계를 안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하하하. 어 자극. 자극도. 하하하하. 맞는 말이잖아. 어쩔 수 없어. 하하하하. 위에 타고난 게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하하하. 야 근데 귀추 안 낸다. 우와. 하하하하. 임상 후에 아저씨들 주임새. 와 또 오늘 허리 와랍으로. 으아. 이런 느낌. 아 사실 일단 탄산 타이밍이긴 한데. 아. 탄산은 약간 진짜. 탄산필 필요해요? 근데 아 Measure 끝났다. 아 crafted 끝났다. 와. 야 그래서 김치가 같이 들어가니까 좀 trouss fist 두오틴 creo. 자 말씀드린 순간 5분 더 봐야겠다. 그리ma. 아아. 와. 짜 있다. 보러가. 와. ban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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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chs. 네. 와.. 빨리 흔들리기 하면 빨리 잡 runs. 흔들리기ئ어면 빨리죠. 일단은 뭐 답변지긴 했는데. 저도 다oro ה ferm하는 바위가 읽 1917 estimang입니다. 될 수 있어요. 와 제가 다섯 번 먹었습니까? 네. 안 돼! 설마! 밥 끓였는데 설마! 듭니다 일단. 세상에. 밥뿌리의 노래인은 김오봉이었습니다. 야 이제 못 먹겠다. 아 근데 나는 솔직히 5봉도 다 생각했거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서둘러 안 됐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우리 또 먹자. 와 결국 노랭이 위에 끓였던 마지막 두 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했다. 근데 나 진짜 다섯 개까지 먹을 줄 몰랐어. 본인도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아까 세 개까지 페이스 좋았단 말이야.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열 개는 먹겠는데 심었단 말이야. 근데 좀 쉬고 나서 네 개째 먹는 순간. 아 이건 큰일 났다.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게 아까 김치를 넣고 같이 끓였잖아. 그거랑 같이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 맛이 확 다르니까. 난 이제 먹는 것도 못 보겠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형. 저 뭐 느낌이잖아. 천잎 미쳤네. 나도 이게 천잎 먹는 순간은 다 오봉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먹을 때 그건 자신감이 생기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강호가 진짜 좋아할 건데. 아쉽다. 네 카메라 등손이 떨리는 것 같다. 아 짜증난다. 강호가 이거 삭발 안 하려면 참아야지. 지금 이거 참아도 지금 삭발 할 바이든 지금. 근데 네 그런 거는 못하나? 뭐 닭 최멸 해가지고 닭가슴살 몇 개 먹었잖아. 차라리 다이어트 법으로 물리는 거에 문제겠다. 퍽퍽해가지고. 배부른 게 아니라. 최멸은 너무 고물이잖아. 우리 진짜 뭐 하나씩 최멸 한 번 해보자. 아니 짜오는 피 최멸. 피 최멸. 피 최멸. 피자 스쿨 한 판은 것도 이 먹죠. 잠깐만. 그냥 그런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피자 스쿨 마지막으로. 음미하면서 먹어서 그래. 최멸은 뭐 한 친분이 계신가? 얼마 드신 분도 얼마 드실래? 티밤 님이 7판 정도 드시네요. 하지 않는 게 놀까슴. 이게 7판이야? 안 합니다. 진짜 개구리시네. 결국 오늘 팝불이 멤버 중 첫 스타트. 모랭이의 나 최멸. 그 결과는 5판이었습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알겠어. 하나씩 나기 싫어.